오늘의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철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또 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런 그로소리 쇼핑 같은 거 할 때 아 또 이렇게 싼데 이렇게 또 RD를 또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랑 같이 여기 RD 가가지고 미국 물가는 얼마나 올랐는지 여기 또 할인마트니까 별로 오르지는 않았을 거야 저랑 같이 한번 여기 RD 가가지고 쇼핑을 한번 해보자고요 미국 물가 알아보자 미국 물가 미국은 여기 마트 들어오면 이렇게 세니타이저가 있습니다 세니타이저로 잘 땄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전을 넣어야지만 카트를 이렇게 다 주고 갈 수가 있고요 그럼 RD를 들어가 보자고요 여기 또 RD 이렇게 또 바로 들어왔고요 그러면 이 RD 이렇게 또 들어오자마자 바로 앞에 이렇게 또 와인들이 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RD에서 파는 와인들이 가격이 대박이에요 4불 6불 9불 그리고 요런 것들은 샴팽인 것 같은데 스파클링 요런 것들은 5불이래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와 이게 5불이래요 5불 스파클링 무슨 샴팽 같은데 요런 것도 있고요 뭐 맥주 마시는 것보다 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와인들이 굉장히 또 얘기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와인을 지나면은 여기에 또 어마무시하게 많은 아 맥주가 또 있습니다 맥주 미국 맥주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것들은 이제 멕시칸 라건에 6개 11불 정도 하네요 11불 정도 하고 그리고 옆에도 세르베사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멕시코 맥주인 것 같아요 멕시코 맥주 6불 50 옆에도 무슨 멕시코 맥주네 다 멕시코 맥주구나 멕시코 맥주들 대략 1불에서 2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1불에서 2불 정도 아 요것도 파타이어라고 해가지고 이 벨기움 맥주인데 요것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엠버 에일이라고 합니다 뭐 저는 마시지는 않지만 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제 친구들도 그러고 그리고 야 또 우리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요 코로나가 있습니다 예 코로나는 12팩의 병입니다 병맥주 12개에 15불이라고 하네요 오 괜찮네 괜찮네 그리고 여기 이제 모델로 맥주도 있는데 모델로 맥주 12개에 15달러 정도 하고요 아 제가 만약에 맥주를 마신다고 하면은 또 많이 사 먹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옆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또 굉장히 많은 티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또 블랙티라고 해가지고 100개 들었거든요 100개에 1불 89래요 진짜 싸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싸고요 그리고 그 옆을 본다고 하면은 그린티 있지 않습니까 그린티 와 이거 20개 들은 거 1불 20이래요 오 대박 있네 녹차 녹차 굉장히 싸고요 여기 또 이렇게 굉장히 싼 녹차들 예 그리고 뭐 티 같은 것들 굉장히 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옆을 본다고 하면은 또 무지하게 많은 과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과자들을 보면은 예 오레오 또 굉장히 또 맛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오레오 펄티 사이즈 예 펄티 사이즈 1파운드짜리 이야 1파운드짜리 4불 69라구요 예 더블 스토프라고 해가지고 이 흰색 크림이 더블로 들어가 있거든요 요것도 기똥차인데 예 그런데 살찌기 때문에 패스 패스 그리고 오레오랑 비슷하게 생긴 게 여기 또 있거든요 예 여기 오레오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격이 미쳤습니다 예 요거 보세요 1불 48 이야 이렇게 많은 과자가 1불 48이래요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야 요것도 맛이 괜찮거든요 요것도 괜찮아요 맛이 네 요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옆을 본다고 하면은 초콜릿 칩 쿠키가 이렇게 있는데 야 요것도 초콜릿 칩 쿠키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 저거 칩스 아호이가 아니에요 칩스 아호이는 요거는 나비스코에서 만든 메이커인데 요거 보세요 5불 28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알디에서만 이렇게 제작이 돼서 나오는 거 같아요 이거 보세요 1불 50 이야 이렇게 큰 초콜릿 칩 쿠키가 1불 50이래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예 짱이고요 그리고 그 옆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계란과자가 있습니다 계란과자 한국에서 계란과자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요런 계란과자 2불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알디에서만 이렇게 취급하는 요런 메이커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벤톤인 거 같아요 벤톤 요렇게 굉장히 싼 과자들 사먹을 수가 있고요 요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쁜 성분이 아니거든요 요거 괜찮고요 알디 최고 따봉 지금같이 물가가 비쌀 때는 알디 사먹는 거 추천 추천 강추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육포를 팔고 있습니다 육포도 이렇게 많은 거 3불 59래요 이야 대박인데 여기는 뭐 물가가 안 오르는 거 같습니다 짱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굉장히 많은 육포 10불 이렇게 있고요 오 이거는 뭐야 베니슨 베니슨 스트립 이야 이거는 사슴인가봐요 사슴 요렇게 육포 해가지고 1불 90 이렇게 팔고 있고요 육포도 또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기 또 팝콘이 또 이렇게 또 많이 있습니다 팝콘 버터 플레이버 해가지고 야 무비 세어로에서 먹을 만한 요런 팝콘 6개 2불 이라고 하네요 2불 기똥치 하지 않습니까 대박이고요 그리고 또 빵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빵 미국에서 팔고 있는 빵은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또 사월더 브라이드라고 해가지고 발효를 시킨 빵이거든요 요거 2불 99 2불 99 2불 99 식빵을 한번 볼까요 식빵은 여기에 이제 홀위트 홀위트 해가지고 이 빵 식빵 이거 하나 해가지고 1불 79 라고 합니다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식빵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그냥 식빵이 있거든요 네 이거 와이드 그냥 와이드 브레드인데 요거 95센트 이야 짱이지 않습니까 이야 식빵이 아직도 하나가 95센트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상승을 전혀 안 했다라는 소린데 역시 알디 최고 네 알디 최고 최고 네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또 굉장히 싼 빵도 있고 그리고 또 비싼 빵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핫도그 번 8개 이렇게 들은 거 89센트를 또 팔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뭐 아직까지 살만하구만 네 기통차네요 미국은 지금 임금이 1시간에 15달러 정도 하거든요 이야 15달러 받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싼 그로소리 쇼핑을 하면은 이야 이거 뭐 살만 나겄네요 살만 나겄네요 그리고 여기를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또 여름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박이 또 나오고 있네요 수박은 5불 50이라고 합니다 5불 50 수박도 뭐 괜찮아요 사이즈가 뭐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먹을만한 이런 사이즈 5불 50 그리고 여기 또 망고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애플망고라고 하죠 애플망고가 70센트에요 70센트 한국에서는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 이 애플망고 굉장히 또 맛있게 생겼는데 70센트 미국 짱 아직까지 물가가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또 샐러리 이야 또 샐러리 굉장히 많은 거 한 단에 98센트 이야 미친 가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 바나나가 있는데 바나나는 1파운드에 50센트래요 1파운드에 50센트면은 대략 한 1kg에 1,000원 정도? 1kg에 한 1,200원 정도 하겠다 1,200원 1,300원 정도 하는 이런 바나나 되겠고요 괜찮네요 가격 그리고 또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또 이렇게 또 버섯이 있습니다 저희 또 된장찌개 해 먹을 때도 버섯을 또 굉장히 많이 넣지 않습니까 이거 양송이버섯 이렇게 하나에 1불 97입니다 가격 아직까지 괜찮네요 역시 알디 최고 오 그리고 여기에 브로콜리를 이렇게 또 팔고 있는데 브로콜리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커다는 이 브로콜리가 1,28센트라고 합니다 1,28센트 이런 브로콜리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가장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감자인데 여기 감자 10파운드 짜리거든요 여기 알디 감자가 또 굉장히 맛있어요 10파운드 짜리 여기 알디 감자 아이다호에서 온 이 알지 감자가 3불 48센트밖에 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감자도 하나 사고요 그리고 이 옆을 본다고 하면 여기에 또 옐로우 어니언을 이렇게 또 팔고 있네요 양파 대략 한 6개에 2불 58점 야 기가 막힙니다 이것도 사야지 이거 안 살 수가 없네 그리고 여기는 또 이런 그랩 투메로가 있는데 야 이 그랩 투메로는 비싸다 굉장히 조금 있거든요 굉장히 조금인데 1불 80센트 정도 하네요 이런 거 있고요 저는 뭐 이런 거는 코스코에서 커다란 거 사거든요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또르띠아 또 엄청나게 또 많습니다 여기 또 또르띠아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게 1불 45래요 30개 들었고요 이거 있으면 또 맛있는 딱고 어마무시하게 더 많이 해 먹을 수가 있겠죠 이거 이외에도 여기에 또 굉장히 커다란 부리또 같은 것도 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옐로우 콘으로 만든 요런 또르띠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또르띠아가 참 많죠 그리고 또르띠아를 굉장히 또 많이 먹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50개 차리도 있고요 50개 3불 39. 야 기똥차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또 쌀도 팔고 있거든요 네 쌀이 있는데 그런데 이 쌀은 또 롱그레인이에요 롱그레인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밥을 한다고 하면은 한국밥같이 되지는 않고 네 이거는 밥을 하면은 또 볶음밥을 해 먹기 딱 좋은 쌀이거든요 네 요렇게 된 거 10파운드짜리거든요 10파운드짜리 쌀이 4불 85네요 네 쌀 괜찮고요 가격 기똥차고요 그리고 또 미국 하면은 요런 감자칩 아닙니까 감자칩 요 감자칩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요 감자칩 1불 88입니다 이야 역시 알기 대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커다란 감자칩이 1불 88 네 이거 뭐 멕시코랑 미국이나 가격이 비슷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종류의 감자칩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요것도 사워 앤 크림 감자칩 그리고 여기는 또 바베큐 감자칩 여기는 웨이비 감자칩 네 감자칩 기가 막히죠 네 이거 다 1불 88 1불 55 우와 이건 더 싸네 1불 88 1불 55 1불 69 이야 기가 막힙니다 감자칩 이렇게 또 굉장히 싸게 먹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치토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 치즈 스낵인데 1불 24 1불 24 밖에 하지 않습니다 1500원인데 굉장히 커요 네 굉장히 커다란 요런 과자 이렇게 또 살 수가 있고요 기똥차지 않나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야 여기 왔는데 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제품이 이제 농심에 신라면이 있습니다 이야 여기 또 신라면 4개 들었거든요 4개에 3불 98 이라고 하네요 기똥차입니다 이거 하나에 대략 한 1달러 정도 한다라는 소리인데 네 요거 이제 한국에서 온 게 아니라 여기 캘리포니아에 농심 공장이 있거든요 아 이건 또 프로덕트 오브 코리아네 한국에서 넘어왔나봐요 네 요런 것도 있고요 네 신라면 먹고 싶네요 그리고 여기 또 파스타 소스들을 또 이렇게 또 팔고 있는데 보드카가 들어간 이제 파스타 소스 프레미움 3불 50 정도 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냥 올게닉으로 만든 마리나라 파스타 소스 1불 89입니다 기똥차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종류의 파스타 소스가 있는데 대략 한 1불 90에서 1불 40 제일 비싼게 3불 50이네 네 어마무시하기 저렴한 요런 파스타 소스들도 굉장히 또 많고요 네 그리고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스파게티 면이 있는데 스파게티 면이 진짜 미쳤습니다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큰데 가격도 미쳤죠 1불 54래요 이야 이거는 뭐 멕시코에서 음식을 사나 역시 미국에서 음식을 사나 알디가 역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알디 짱 이야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또 참치를 또 팔고 있는데 여기 참치가 이렇게 한 캔에 77센트래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또 참치 여기도 또 참치가 있고 이거는 물에 들어간 거고 워어 이거는 오일에 들어간 거 둘 다 77센트예요 대박이고요 예 참치 무지하게 싸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런 또 초콜릿들이 또 굉장히 많은 곳에 왔는데 여기 또 초콜릿 독일 초콜릿이거든요 독일 초콜릿 2불 29 와 요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빼빼로 같은 거죠 네 일본 건데 이게 포키에서 만든 이 빼빼로 1불 14전 이렇게 그냥 빼빼로도 있고 여기 또 오레오 네 오레오 빼빼로도 있고요 네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여기 알디에서 파는 것 중에 진짜 맛있는 거 있거든요 요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알디 오시면 요거 한번 꼭 사서 드셔보시고 추천을 드리고요 2달러 밖에 하지 않는데 요거 기똥차거든요 요거 한번 드셔보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냉동 피자들이 있는데 여기 냉동 피자 대박입니다 어마무시하게 크거든요 네 굉장히 커다란 요런 냉동 피자가 단돈 6불밖에 하지 않아요 요거 그냥 가져가가지고 오븐에다 넣고 그냥 꾸면 되거든요 예 이거 이외에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미트 고기가 들어간 건데 대박입니다 엄청 커요 네 굉장히 커다란 요런 피자가 7불밖에 하지 않아요 야 진짜 싸지 않습니까 엄마무시하게 싸고요 그리고 이 옆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또 고기들을 또 이렇게 또 팔고 있는데 이거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센터 컷 포크 찹 해가지고 6불 80이라고 합니다 야 기똥차고에요 요런 걸로 또 돈까스 만들어 먹으면은 미쳤거든요 대박이고요 네 그리고 이 옆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그라운드 비프 이거는 또 올게닉이네 올게닉에다가 그라스페이드라고 합니다 요런 것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요거 하나에 7달러 정도 하고요 어 그라운드 포크가 있네 네 그라운드 포크 별로 없거든요 네 그라운드 포크는 4달러라고 하네요 오 요거 괜찮네 네 그라운드 포크 가지고 만두 또 만들어 먹으면 또 기똥차지 않습니까 요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여러가지 종류의 또 스테이크들이 또 굉장히 또 많네요 네 스테이크도 많이 있고요 스테이크들은 뭐 대략 한 7달러 12달러 뭐 9달러 그 정도 하네요 네 그리고 그라운드 비프 요런거 6불 40, 5불 50 이정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오렌지 주스 맛있지 않습니까 오렌지 주스 요렇게 한 병에 3불 20이라고 합니다 오 가격 안올랐는데 아직 가격 괜찮고요 그리고 밀크는 조금 올랐습니다 밀크는 1갤론에 3불 60 아니면 홀밀크는 3불 70 그리고 야 계란 많이 올랐네 계란 12개 지금 3불이라고 합니다 3불이면 진짜 비싼 건데 계란 많이 올랐네요 계란 계란은 지금 좀 비싸고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여러가지 종류의 냉동식품들이 또 많이 있네요 여기 냉동식품들도 많고 여기 또 모찌 아이스크림도 있네요 그냥 아이스크림도 굉장히 많네요 여기 이렇게 4불 50, 5불 6불 이 정도 하네요 기똥차네요 가격이 괜찮은 이런 아이스크림들도 굉장히 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또 이렇게 냉동 프랫줄도 있습니다 냉동 프랫질 같은 거 대략 한 4불 50 정도 하네요 요것도 맛있거든요 요런 프랫질도 있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러가지 종류의 주스들을 또 많이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클라마토도 있고 여기 또 100% 주스 망고 패션프루트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화이트 그레이프 주스 포도 주스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런 것도 맛있지 않습니까 요거 마르티넬리 스파클링 사이다 요것도 기똥차거든요 요거 한 병에 3달러 정도 하네요 요런 것들도 이렇게 또 많이 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식료품뿐만이 아니라 이런 잡동산이들도 또 많이 팔고 있습니다 여기 또 잡동산이들 뭐 가격이 또 괜찮거든요 요런 것들도 굉장히 또 많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장을 다 본 것 같습니다 장을 다 봤기 때문에 이거 계산한 다음에 저희는 가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산 거는 이쯤 되고요 아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리 싸다고 해도 많이 집어넣으면 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알디에서 쇼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미국 여기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조금 걱정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알디 같은 곳에서 쇼핑을 한다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물가가 올라갔을 때는 요런 할인 매진 같은데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쇼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수고하셨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널버 안녕히 계세요